제가 오늘따라 제가 이상한건가 한건가 싶을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걸 어 지금 서동현 골! 자 서동현이 수비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자 후반전 힘차기 시작했구요 공따 휩 잘 빼줬어요 컵백 골!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몸을 날리면서 헤딩으로 컷을 했구요 오 좋아요 잘줬어요 한상훈 자 지금은 자 찍었어요 오 지금은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 안에 부산이 기회를 잡습니다 네 결국은 측면에서 한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이 패스의 퀄리티와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네 한상훈 선수를 잡아내는 동작에서 부산 선수 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이 테크를 하는 동작에서 자 볼과 좀 상관없이 한상훈 선수를 걸었다는거에요 지금 송경헌 선수의 동작이 자 그리고 일단은 한상훈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를 하는 한상훈 그리고 김태홍의 대결 슈팅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추격골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구요 아 한상훈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상훈 선수가 잔발이 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네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초에서 10초도 안 뒤 파포스트도 가능하지만 이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김민준과 송경환이 있습니다 송경환 우와 자 들어갑니다 송경환 자 추가골 만들어냈습니다 조우진의 추가골 스코어는 3대1이 됩니다 오늘 송경환 정말 잘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또 골대에 맞았어요 송경환 선수가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 때렸는데 네 세컨볼이 조우진